안녕하세요. CAD 고인물입니다. 이번 오토 리습 영상은 TDD, 텍스트 디스턴스 정도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도 써놨지만 문자들, 문자 한두 개, 두 개 이상의 세로 줄, 보통 열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런 방향을 간격을 맞춰서 정렬하는 재미있는 리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면을 정리하다 보면 산업 분야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재료를 주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품명과 규격, 단위, 수량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긴 보이진 않지만 마사토 포장, 사고석 포장 이런 것들에 대한 주격을 인출선 또는 지시선으로 정리를 해둡니다. 그래서 이걸 수량표로 한 번에 모아서 시공자로 하여금 또는 주문자로 하여금 이걸 딱 볼 수 있게 규격에 대해서 어떤 품, 재료에 대해서 규격을 만족시키는 것을 주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출선, 인출 문자에 있는 지시선, 지시 문자에 있는 것을 이렇게 특히 규격 부분을 따로 복사를 해두고 이쪽 안쪽에 카피를 한다든가 무브를 해서 이쪽으로 갖고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수량표로 정리를 하면 일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규격이나 품명 또는 단위 수량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 줄 간격이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새로 줄 간격을 맞춰서 정렬하는 리습이 바로 이 TDD 리습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걸 활용해보기 위해서는 이 표의 간격이 글자, 문자의 크기, 높이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일단 DIST 명령으로 이렇게 한 줄의 간격을 재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의 간격이 보면 지금 1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간격이 맞지 않는 문자에 서로의 간격을 1500으로 규정 지어놓으면 좋겠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CAD 명령어에 없다 보니까 정렬은 한쪽 가상선이나 오른쪽 가상선에 이렇게 정렬은 시킬 수 있겠지만 그 간격에 대해서는 지금 정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TDD 리습을 여기에 있는 것처럼 로드를 시켜보겠습니다. 어느새 A에서 시작했던 리습이 T까지 가고 있네요. Z까지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TDD 리습 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1500으로 한 셀의 세로 줄 간격을 봤으니까 여기서 바로 TDD 편집 명령어니까 이 객체들 문자들을 먼저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TDD에 해놓고 이 T200이 지금 여기 규격 칸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세로 줄 간격 맞춘 후에 저절로 가장 먼저 작성한 또는 가장 먼저 복사를 한 이 부분에 맞춰서 정렬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나 걸치기로 이렇게 간격이 맞지 않는 모든 문자들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스페이스바 땅 치고 나면 텍스트 줄 간격 여기서 이제 그 간격에 대한 기준, 거리가 필요한 거죠. 아까 재봤던 1500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최초에 작성했던 가장 먼저 작성했던 또는 가장 위쪽에 있는 거 또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대로 이렇게 쫙 왼쪽으로 정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대로 다시 한번 선택해서 무브 명령이나 카피 명령으로 이쪽에 그대로 직교 모드 켜가지고 딱 위치를 시키면 아주 깔끔한 깔끔한 그런 표가 되는 거죠. 이 표가 세로줄과 가로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딱딱 맞게 5와 10이라는 게 딱딱 맞게 정리해주는 게 이 표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간격을 맞추는데 기준점과 기준점 사이에 거리가 필요하고 그걸 맞춰주는 리습이 바로 TDD 맞춰줄 뿐만 아니라 정렬 하나의 개체를 기준으로 문자를 기준으로 왼쪽 정렬이나 오른쪽 정렬을 쉽게 해준다는 것 까지 수행하는 리습이 바로 TDD 리습이었습니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